문학이나 아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맨 마지막 어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국내나 세계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바이오라이더는 회사가 약 12년 정도 됐지만 저는 93년부터 친환경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바이오라이더에 관련된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STO 서미트 2023 서울코리아에서 세계적 글로벌 리더 여러분께 저희 바이오라이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STO 서미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그린워싱, 친환경, 탄소배출량, 탄소중립, 알리백, 텍소노미, ESG, 넷제로, 저탄소, 탄소포인트, 탄소배출권 등 수많은 환경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단어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화두인 기후환경 양극화의 문제점과 선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선언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절반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변화는 빠르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정 가능한 준비와 혼돈 속에서 쉽고 편한 방법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로 변환되는 시기에 과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설명보다 내가 좀 잊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친환경에 관련해서 국내나 또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었는데 기후위기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기후가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를 만족할 기술과 비전을 말하고자 합니다. 더 넥스트 드라이빙, 이노베이션, 에코, 에코노믹, 파워풀 드라이빙 이것은 바이오라이더의 슬로건이자 요약된 설명입니다. 친환경 패러다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업 바이오라이더가 12년 동안 개발 로아우를 바탕으로 자동차와 선박의 매연저감장치를 정부나 관공서의 납품 실적과 탄소포인트, 탄소 배출권과 코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을 수 있는 플랫폼을 실현할 바이오라이더 비전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연간 매연저감장치의 정부 보조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나 대책 수립은 아직 제자리 걸음으로 전 세계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대안은 전기차로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부담도 뒤따릅니다. DPF 매연 여과장치와 DPF의 몰락과 SCR 요소수 방식의 매연저감은 기술의 한계도 있지만 엔진과 하석열로의 특성을 완벽한 친환경으로 실현하기는 불가능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체 불가하다는 기술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하석열로를 사용하면서 95% 내외 이상의 매연저감을 실현하여 미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바이오라이더는 10여 년 전 초전도체의 클릭 방지에 관련된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국내 기술로서 전기부장과 아닌 자동차 엔진 쪽으로 개발을 통해 지금의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연저감의 제로화를 실현하면 보통의 엔진은 멈춰버립니다. 바이오라이더의 매연저감장치는 엔진의 성능개선, 매연저감, 연비절감을 통해 친환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일본, 호주, 방글라데시 현지 테스트를 통해 실천 가능성을 확인했고 한국 시장에서는 10년 이상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소수 파동으로 시작된 대안기술로 바이오라이더의 가능성을 시험 성적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 인증서를 취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의 방법과 기술의 시장 접근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을 우선으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바이오라이더 전체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 인증서를 받게 되면 통합된 국가 인증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엔진용과 또 실내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시가택용 그다음에 공기 흡입이나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그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간단하게 엔진 블록에 설치해서 매연저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시가택과 USB 그다음에 이 제품은 공기의 흡기를 좀 더 좋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자동차의 배기를 좀 좋게 해주는 제품이겠습니다. 바이오라이더는 바이오라이더의 변화된 기술은 자동차 매연저감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국내의 수많은 자동차 공화 교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성적과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좀 일이 한 4년 동안 있어가지고 못 해왔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관련된 제안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탄소제로 탄소 배출권 사업 ES 시대 또 기후변화 대응 그린마케팅 등의 이슈가 국내에서 시작되었고 각종 탄소마케팅이 경제와 일상의 최대 화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경제와 접목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완벽한 기술이 필요하고 에코, 이코노미, 플랫폼 비즈니스를 완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완성된 기술은 없습니다. 성공적 그린테크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은 기술과 마케팅, 플랫폼 구성 후 요소와 바이오라이더, 바이오라이더 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생태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나 준비된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동안 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시장에서 테스트한 결과 가장 우수하고 확실한 탄소 배출관과 탄소 포인트 그다음에 매연자 간 정부 보조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은 현란한 화술이나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검색하시려면 제 이름이 이레진입니다. 이레진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기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100번의 설명보다 단 한 번의 기술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또 저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